불쩍! 배고파 배고파 안녕 산책 나는야 다윈볼트 같이 놀아요 따라와봐 나도 내공이야 놀아달라구요 심심한데? 밥이나 엎어서 굴려먹자 맨날 똑같은 장난감 지겨워 다들 장난감이나 놀이 때문에 고민이 많네요 어떤 장난감이 나한테 딱 좋을지 한번 알아볼까요? 여러분 안녕 견생연구원 버디쌤이에요 오늘은 이 버디쌤이 장난감을 추천해줄거에요 그럼 시작해볼까요? 짠 어? 이것도? 우리 친구는 이런 장난감에 관심이 없네요 어디 보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있더라 어? 여기있다 여기있다 자 버디쌤이 하는걸 잘 보세요 이야앗 우와 개빨라 우리 친구도 한번 해볼까요? 우리 친구도 한번 해볼까요? 뛰는건 자신있어요 빨리 던져주세요 나이스 캐치 히히히 히히히 한 번 더요 우와 또 또 또 또 또? 다다다다다다다 아 아쉽다 이번엔 잡을 수 있어요 저렇게 뛰는데 지치지도 않나봐요 개취저격 성공 이건 뭐지? 새 냄새 아아 우리 친구는 냄새 맡는걸 좋아하는군요 집에서도 산책 기분 낼 수 있는 이런 장난감은 어떨까요? 풀려라 간식 냄새인데 여긴가? 여긴가? 어? 너무 좋아하네요 개취저격 성공 어? 우리 친구는 뭔가 서운한 일이 있나봐요 간식도 안 주고 장난감도 안 사주고 놀아주지도 않고 아빠 미워 우리 친구 단단히 삐쳤네요 이럴 땐 이 장난감이 딱이죠 천천히 어? 착지? 달콤한 냄샌데? 아빠랑 같이 노니까 서운했던 마음이 싹 풀리죠? 개취저격 성공 자 다들 추천해준 장난감으로 재밌게 놀 수 있죠? 취향에 맞는 장난감으로 행복한 견생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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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